Q.분나울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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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파란 불밖에 안 보이는데 Q.분나울미네 Q.분나울미네 저희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개인에서 한번 시작할까요? 네 오케이 네 저부터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빅스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스홍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스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의 맘의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취지에 공연에 제 미스를 출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빅스말고도 많은 팀들이 멋있는 스팸이 많으니까 오늘의 구역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?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어 뭐 음이 되는데 이쪽으로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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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